조정 레이어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아이콘을 클릭하여 레벨을 실행합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면 척성 창이 열립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레벨을 열 수도 있습니다. 레벨은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색조와 색상 균형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곡선과 기능은 거의 같고 이미지를 보정하는 작동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기 상단의 사각형은 인풋을 나타냅니다. 아래 직사각형은 아웃풋을 나타냅니다. 검은 조절점은 검정, 즉 0을 나타내고 오른쪽으로 조절하면 이미지의 어두운 영역이 조절됩니다. 빛이 감소되면서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검정 조절점보다 어두운 영역은 모두 검정으로 표현되며 이미지가 세부 묘사를 잃게 됩니다. 흰색 조절점은 흰색, 즉 255를 나타내고 왼쪽으로 조절하면 이미지의 밝은 영역이 조절됩니다. 빛이 추가되면서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흰색 조절점보다 밝은 영역은 모두 흰색으로 표현되며 이미지가 세부 묘사를 잃게 됩니다. 회색 조절점은 50% 회색, 즉 128을 나타내며 미드톤 영역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조절점을 왼쪽으로 조절하면 빛이 추가되므로 미드톤 영역의 밝기가 증가합니다.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조절하면 빛이 감소하므로 미드톤 영역의 밝기가 감소합니다. 이 조절점을 좌우로 움직여서 원하는 이미지의 밝기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조절점을 조절하여 이미지의 대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비를 높인 후에 추가 보정이 필요하다면 희색 조절점으로 밝기를 보정합니다. 아웃풋의 조절점은 인풋의 조절점 값을 아웃풋의 조절점 값으로 변경하여 출력합니다. 아웃풋의 검정 조절점을 57로 조절하면 인풋의 검정색, 즉 0이 57로 변경되어서 출력됩니다. 이미지의 검정, 즉 0이 57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의 검정 조절점처럼 흰색 조절점도 같은 방식입니다. 아웃풋의 조절점을 198로 조절하면 인풋의 흰색, 즉 255가 198로 변경되어 출력됩니다. 이렇게 아웃풋을 조절하여 이미지를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을 조절하여 이미지의 대비를 낮추어 보겠습니다. 조절점을 반대로 위치시키면 이미지가 반전이 됩니다. 이미지의 검은색은 흰색으로 출력되고, 흰색은 검은색으로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이 스포이드는 이미지에서 검은색, 회색, 흰색을 직접 지정하여 이미지를 보정합니다. 이미지에서 해당 색상을 찾은 후에 스포이드로 찍어주면, 이미지 원래 색상에 맞게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이미지에서 검은색, 50% 회색, 흰색을 찾는 방법은 30강 곡선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상단 우측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10분 10초의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미지의 하늘은 더욱 파랗게, 숲은 더욱 녹색으로, 땅은 더욱 붉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RGB색의 보색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RGB 색상의 상호관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레드, 블루, 그린의 각각 반대편에 있는 색이 해당 색의 보색을 나타냅니다. 그 보색 관계를 정리해놓은 것이 오른쪽 이미지입니다. 레드 빛이 감소하면, 그 보색인 시안이 이미지에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린, 블루도 해당 빛이 감소하면, 그 보색이 이미지에 드러납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레벨에서 채널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드 채널을 선택합니다. 흰색 조절점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하이라이트 영역에 레드 빛이 추가됩니다. 검은색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채도우 영역에 레드 빛이 감소하면서 시안이 드러납니다. 가운데 조절점은, 왼쪽으로 움직이면, 미드톤 영역에 레드 빛이 추가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레드 빛이 감소하면서 시안이 드러납니다. 땅에만 레드 채널을 적용할 것이므로, 땅이 더 붉어지도록 레벨을 조절합니다. 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마스크 처리합니다. 아래 나무는 맨 마지막에, 따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서, 그린 채널에 포함시킬 겁니다. 그린 채널을 선택합니다. 레드 채널과 마찬가지로, 조절점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하이라이트 영역에 그린 빛이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채도우 영역에 그린 빛이 감소하면서, 보색인 마젠타가 드러납니다. 가운데 조절점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움직이면 그린 빛이 추가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그린이 감소하면서 마젠타가 드러납니다. 숲이 더욱 녹색이 되도록 레벨을 조절합니다. 숲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마스크 처리합니다. 블루 채널을 선택합니다. 조절점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하이라이트 영역에 블루 빛이 추가됩니다.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섀도우 영역에 옐로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는 블루가 추가되고, 오른쪽으로는 옐로가 드러납니다. 하늘과 호수가 더욱 푸른색이 되도록 레벨을 조절합니다. 하늘과 호수를 제외한 영역은, 마스크 처리합니다. 마스크 처리합니다. 하늘과 호수를 제외한 영역은, 마스크 처리합니다. 나무와 배경이 명확히 구별되는 채널을 찾아서 복사합니다. 블루 채널이 구별이 잘 되므로 이것을 복사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레벨을 엽니다. 나무는 검정색이 되고 배경은 흰색이 되도록 레벨을 조절합니다. 나무의 외곽선 디테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합니다.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흰색으로 만듭니다. 나무 주변의 검은 실선은 흰색 브러쉬로 칠해서 지웁니다. 나무 주변의 얼룩진 흰색은 닷질 도구로 문질러서 깨끗한 흰색으로 만듭니다. 나무의 얼룩진 검은 색은 번독으로 문질러서 완전한 검은 색으로 만듭니다. 이미지를 반전합니다. 섬네일을 컨트롤 클릭하여 나무를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선택 영역이 그린 레이어에만 적용되도록 레이어 마스크를 정리합니다. 선택 영역에 검은 색을 칠합니다. 아래쪽 나무도 산뜻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